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대신에 누가 봉계방 대본 좀 더 재미있게 수정해서 스튜디오로 갖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도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건 좀 별론 것 같아요 방송 준비하면서 구슬하고 싶진 않거든요 대신에 봉계방 청취자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방송 준비할 때 개드립이 좀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재 개그는 좀 빼고요 본격 게시판 방송 55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퍼그맨입니다 되게 신경쓰게 되네요 오늘 오프닝 되게 좋네요 난리에요 정말 네 진짜 난리에요 브리핑 때 또 공제 때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진짜 오늘 아침까지도 난리네요 저도 정말 처음 봐요 평생 살면서 이런 꼴값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끝내주냐 정말 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파는 까면 깔수록 작아지는데 얘는 까면 깔수록 스케일 커지네 이런 식으로 완전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것도 심지어 아이돌이 아이돌 무슨 이미지 방금 한 양파 얘기를 아 양파 얘기를 아 그랬군요 네 맞아요 아이돌이고 무슨 아이고 뭐 할 거 없이 정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이제 애들이랑 같이 뉴스를 보거든요 JTBC 뉴스를 집에 가면 애들하고 같이 보는데 와 정말 애들한테 내가 지금 뭘 보여주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제 되게 심각한 생각이 든 게 애들한테 차라리 포르노를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정말요 대한민국에 지금 돌아가는 뉴스를 보여준다라는 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정말 몸에 해로운 것 같아요 그거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창피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순간에는 정말 차라리 포르노를 보여주는 게 낫겠다 포르노가 덜 해롭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건데 저거죠 물론 이제 이걸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큰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에 의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는 배우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갖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돼야죠 일단 처음에는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정말 벙쩌갖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되나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제 일단은 후기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개방 53회 2부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녹음을 한 이후에 올라가서 먼저 지지난주 방송 후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스트가 정청래 전 의원이었죠 아무래도 전 국회의원이라 그런지 너무 조심히 대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랬죠 만약에 현직 국회의원이면 차라리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처받은 분인데 컷오프 당해갖고 지금 단순히 막 열심히 경쟁해갖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놀리기라도 하죠 눈물도 많으신 분이라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눈물 좀 흘리셨었죠 컷오프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컷오프 때문에 슬펐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못난 꼴을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거기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이렇게 공감해 주고 배려해 줄 때 그때 오히려 더 사람이 약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고마워하고 감수성이 아주 네 그렇죠 딱 저 같은 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저는 사실 뭐 이제 편집장님 말고 다른 두 사람이 좀 더 극딜을 해줬으면 어떻냐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만남을 나누시는 걸 지켜보는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는 그런 기분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때 그리고 또 퍼그맨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정말 나이와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네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뭐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퍼그맨은 어땠나요 네 청취자분들도 제가 털리는 걸 보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 기분 좋더라고요 전 천상 방송인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 캐릭터 재밌는데요 약간 탐나는데 약간 네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는 팟캐스트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요다님 그리고 워크홀링님이셨는데요 지난주가 진짜 아재오브 아재방송이었죠 그랬죠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게다가 이제 저희 스스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인마야 사건 이후에 계속 저희가 이거를 회피하는 모습을 스스로 안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반복해갖고 이제 그런 관련 소재로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저희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뭔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팟캐스트 진행하는 분들 중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진행하시는 분들 회사 사정 노무관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딴지 그룹의 어떤 근로기준법 관련 문제를 잘 아시는 분 중에서도 또 이제 내부에 계신다고 볼 수 있는 네 필진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분을 이제 애써 그냥 모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끝까지 상처를 후벼파는 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야 돼요 네 아직 해결된 게 없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천장이죠 아 그렇죠 이 천장 사진이 클럽에도 찍혀서 올라왔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떼기라도 했으면 그냥 네 접착제가 야 오늘 우리가 이거 저거 하자 그냥 떼자 일단 일단 떼고 다시 붙이던 거 하자 이거 아브락사스님이 올려주셨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녹음하러 왔을 때도 아니러면 나사로 박아버리겠다고 그럼 놔두자 그럼 괜찮은데요 네 아재분들이 여튼 나오셔서 그런지 아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긴 했나 봐요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추천글도 올라왔고요 목소리 좋으시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저기 그 워커홀링님 네네 네 저기 그 요다님도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요 네 이제 너무 이제 의식을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점잖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방송 가끔 듣다 보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시작하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뭐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 내가 이제 회사 나가서 회사에 가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걱정되거나 하시는 분들 그 방송에 뭐 많은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블이 아저씨 꼰대질 3회 넘으면 풀롱 어깨빵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아마 3회가 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네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방송 꼰대질을 차감을 했었는데 제가 성격이 더럽긴 하지만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더라고요 어깨빵은 안 하시고 제가 어른 공경을 합니다 네 어른 공경이요 공격이요 네 그리고 지난번 선물 받으실 분 중에 방편사님이 선물을 거절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번 개누리님처럼 저한테 뭐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자신은 신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격려 좀 받기 위해서 글을 쓴 건데 네 과분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하다 감사드린다라고 저한테 쪽지를 남겨주셨어요 저희 선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치약이라고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개이분들의 댓글에 만족한다는 취지에서 거절하신 거라 딱히 저도 더 이상 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물론 그렇긴 할 텐데 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선물 드리는 게 뭐 대단히 비싸거나 뭐 귀한 거를 드린다라기보다 저희가 정말 마켓에서 저희가 물건을 직접 팔다 보니까 네 검증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물건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안 써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같이 한번 써보고 뭐 써서 또 괜찮으면 다음에는 직접 사서 쓰시고 네 뭐 그런 의도로 드리는 거니까요 치약 좋아요 네 별 부담 없이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내 가족들이 먹을 건강한 빵을 찾으시나요? 화학 첨가물 없이 직접 만드는 백옥 찹쌀떡 바삭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채워지는 리파이 설탕은 줄이고 트레알로스를 넣은 달지 않은 옛날 팥빵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과제빵 명장의 정성으로 탄생한 포린브레드의 건강하고 맛있는 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규 클럽은 없고요 신규 클럽 대신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걱정이에요 이게 최순실 문제 박근혜 문제 최순실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런 용어가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박근혜 게이트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최순실이 이제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에 어떤 위협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거의 지금 브리핑을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게시판 토크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겠죠 온 회원이 모든 회원이 그 사건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나오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에요 방송 소재면에서도 그렇고 나라에 지금 사단이 지금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다 보니까 원래 이제 웃고 떠드는 취지였던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시국에 이걸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고민도 들어요 네 저희가 정치 시사 사회 방송이면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한 주간 정리해서 또 들려드리기도 하고 변화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방송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이 좀 생기네요 게다가 저희가 주로 준비하는 건 인터뷰 2부 인터뷰 시간을 저는 주로 준비를 하는데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없어요 최선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고는 매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이제 뭐 시위 갔다 오셨나 그런 거 물어보던가 물어볼 게 이제 저희가 원래 인터뷰 취지가 그다지 유명하진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시는 그런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 만나서 다른 인터뷰에서 듣는 아주 그냥 거대하고 위대한 얘기들 말고 정말 사소하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듣는 게 저희 취지인데 인터뷰의 이게 어떤 취지가 완전 지금 시국으로 봐서는 무색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인터뷰를 듣고 게시판에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공감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도 원하는데 그리고 또 나오시는 분도 그런 걸 원하실 테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나눌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참 오늘 인터뷰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걱정 아직 안 오셨는데 게스트 분이 네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박근혜 얘기를 빼고 지금 나라 얘기를 빼고 네 개인적인 얘기를 과연 우리가 진지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걱정이 돼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아무튼 당분간 게시판 방송은 일단 저희 시국이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잠정 중단 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무튼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정규로 들어가서 시즌3 런칭하는 건가요 그 그렇게 그러던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정청래 전 의원이 널 허락하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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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약 몇 주 동안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이 요즘 뉴스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모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뉴스가 너무 재밌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 왜 만화 그리는 거지? 아 그분 만화를 아무리 재미있게 그려도 뉴스가 더 재미있는 거죠 네 그분 정말 거친 만화들 잘 그리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그런 말 한 거 봤어요 저도 네 현 시국을 굳이 이제 봉계방에서 까지 정리해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네 많은 분들이 뭐 게시판이나 tv 뭐 혹은 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에 관한 정보들을 넘치도록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학계 브리핑은 네 한 주간 이제 최다 게시물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네 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과 뭐 이후 딴지일보 사이트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게시판에서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다 게시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최다 조회수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28일에 까칠 미래소년 콜록 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제목은 세계일보 최순실 독일 인터뷰 조작 부름표라는 제목입니다 네 10월 28일이면 이틀 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조회수가 100만 우와 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어요 네 105만 3563이에요 와 평소에 거의 한 8배 105만이면 지금 딴지일보 역사상 네 가장 조회수가 많은 뭔가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기사도 포함해서 네 더 놀라운 건 조회수 2위도 1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아마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조회수가 110만은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네요 네 내용은 트위터 캡처 화면인데요 네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고 보여지는 A 유저의 트윗이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세계일보 인터뷰 당시 촬영된 최 씨 사진 맨 왼쪽 아래를 보면 전기 콘센트가 절반만 보이는데 어느 나라 콘센트와 가장 비슷하죠? 네 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의 콘센트 사진이 함께 올라온 트윗입니다 음 저도 봤어요 네 네 이걸 보고 B 유저가 독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콘센트와 전화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밑에 설치해도 바닥에 딱 붙여서는 안 할 텐데 라면서 이제 트윗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올라온 사진상에는 콘센트가 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A 유저가 찾아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건축을 할 때 전기 콘센트 및 안테나 콘센트 설치 규정을 보면 바닥에서 좀 떨어져 있다 네 한 30cm 정도 높게 설치를 해야 하는 걸로 이제 나온다고 트윗을 또 작성을 했어요 네 답 나온 것 같은데 독일은 아니다 말들이 뛰어놀고 있는 나라 덴마크 라고 이렇게 또 쓰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최순실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세계일부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독일 어딘가에 뭐 잠적했다 뭐 숨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네 네 그때 이제 세계일부의 인터뷰에서 독일에 지금 있고 아 그때는 이제 뭐 뭐 신경세약 때문에 뭐 당장에는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였었죠 아마 네 네 네 네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 조작의 흔적이 있어 보인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의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덴마크에 살고 있는 딴기 유저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덴마크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현지에서 이사를 세 번 다녀봤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콘센트와 전화 TV 케이블 위치가 대부분 바닥에 이렇게 붙여서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지어진 집이나 리노베이션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콘센트가 벽 중간에 나와 있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네 TV와 전화 케이블은 여전히 바닥에 거의 밀착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도 첨부를 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그 아래로 독일 유저분도 네 오래된 집일 경우에는 저렇게 바닥에 위치한 집도 있어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독일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싶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네 어떤 기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어떤 뉴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적이었잖아요 네 그게 저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어낸 뉴스라는 거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인터넷 유저들이 검찰보다 낫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어서 추천수도 역대급입니다 네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0월 25일에 정청래 회원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정청래입니다 저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611개에요 아 많죠 그러네요 많네요 본인의 sns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jtbc에 감사한다 나는 그동안 종편 출연을 거부해왔다 네 출생의 비밀과 편향성에 들러리 서서 그들의 정통성에 면제부를 주고 싶지 않았다 네 그러나 요즘 jtbc의 보도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네 jtbc에 출연 요청이 있으면 이제 응하겠다 네 수고 많다 라고 적혀있고요 네 본문 내용은 저의 이런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딴기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찬성이면 추천을 반대면 추천을 누른 후 반대를 써주시면 된다 네 라고 적어놓으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정청래 전 위원이 종편 방송에 완벽하게 출연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인터뷰조차도 응하지 않았었고 네 인터뷰하는 방송사가 tv조선이다라고 하면 나는 tv조선과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 라고 늘 단호하게 얘기했었던 네 네 네 그런 정치인이 맞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jtbc가 지금 거의 유일하게 안 물론 요즘 tv조선이 또 같이 합류를 하고 있지만 네 종편이 지금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들을 종편이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면 뭐 정청래 전 위원이 뭐 종편하고도 뭔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도 찬성합니다 네 나가서 속 시원히 한마디 해줘라 라는 찬성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불러준대요 아 제일 많았습니다 그 외에 불러줄까요 네 먼저 불러달라고 하세요 등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현직도 아니니까 네 가뜩이나 요즘 힘들 텐데 네 백수신데요 네 가끔 야 우리 정청래 전 위원 저기 출연료 계산해 드렸나요 아니요 저기 쪽지는 보셨는데 답장이 없는데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쭤보면 한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줘야지 하고서 아마 미리 지금 쪽지 임시 저장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네 10월 25일에 정청래 회원님께서 쓰신 거예요 또 정청래요 또 아 지겨워 네 정청래입니다 야간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릴지 이미 파악을 하신 거죠 네 댓글 수는 313개예요 네 밤이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반말로 한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참 방송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땅계 야간 순찰대장 정청래다 네 지금 시각 1시 50분 깨어있는 땅계이들의 깨어있는 지성들의 출석을 점검한다 네 여건상 서울대병원에 오지 못한 것을 댓글로 가늠하고자 한다 출책에 응한 자 가문의 영광 있을지어다 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100명 출석을 점검한다 100명 넘으면 200명으로 늘리겠다 네 300번째 이후부터는 두 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함 네 지금 서울대병원 내 옆에 출석 대기 단계 알바단 3명 대기 중이니 그리 알기 바란다 네 출석 시작 주의사항 추천을 누르지 않은 출석은 무효처리함 이 시대 참 단계인 야간 순찰대장 정청래 팩 팩 아니고 팩 네 그 사진 되게 괴기스럽게 나왔던데 네 추천은 205개 받으셨고요 댓글은 313개 받으셨는데요 네 굉장히 요즘 단계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본인이 현직이 아닌데 네 그렇게 현직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사실 네 공공적인 자리 가는 게 되게 좀 맞아요 민망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정청래 전 의원이 제가 정말 뭐 굳이 칭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단한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의원배지가 없고 보좌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어떤 자기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되지 못하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찌그러지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어제 청계 관장은 또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유분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처럼 이제 정청래 전 의원이 게시판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네 자유 게시판을 정청래 게시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최다 게시물도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게시판을 이렇게 사적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팬클럽이라니 내가 팬클럽 관리자라니 그걸 또 파파이스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거기에 또 주소를 띄워놓으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 게시판에서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홍보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네 도를 넘어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드립을 꼭 치고 싶었는데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시대에 참 관종인 관종이요 그렇죠 맞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바람직한 관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치약 두 개 들어야 되나요 네 그래요 치약도 드리고 뭐 네 то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시물은 정청래 회원님의 게시물이 맞지만 사실 이번 주 자유 게시판은 김정은 게시판이었어요 한 페이지 안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의 짤이 안 들어가 있는 게시물을 찾아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누나 동생하는 사이로 멘트와 짤빵을 같이 넣어서 만든 게시물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목은 뭐 지금 당장 핵을 쏘라고? 내용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움짤을 첨부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류 게시물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게시물 있으셨나요? 저도 일단 소개해 주신 거 그걸로 봤었고 김정은이 아닌데 하는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표정 곰돌이 같은 그런 표정 맞아요 그 움짤은 되게 귀엽게 놨더라고요 정들겠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제목에서 사실 많은 걸 이제 좀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뭐 총풍이니 북풍이니 북한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게 남한의 독재자들이었거든요 박정희부터 비롯해서 뭐 어쩌면 이승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르겠죠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박정희가 가장 많은 북한의 어쩌면 의존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으로도 많이 나와요 조지오웰의 1984에도 보면 서로 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동지인 그런 국가관계가 나오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가장 전형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 그야말로 지금 이런 큰 사고가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럴 때 북한한테 뭘 쏴달라 뭘 이렇게 좀 위협을 해달라 전화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농담 같지만 정말 농담 아닌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런 제목으로 우리 보고 핵을 쏴달라고 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듯한 김정희는 그 음짤이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역정을 내는 그런 음짤도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런 매트를 쏴달라면 쏴줘야 되냐 뭐 이런 네 게시물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핵을 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다 죽자는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지금 현 정부의 정말 실수를 금할 수 없는 행태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 지금 게시물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외에도 뭐 넘치는 잉여력과 재능 기부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가지고 희화하는 그림이나 합성 사진들이 지금까지도 생겨나고 또 각 커뮤니티로 퍼날라지고 있는데요 네 덕분에 한 주간 땅개질을 하면서 이제 막 화도 나지만 매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시판 통해서 조롱을 하고 실컷 막 비웃다 보면 화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아 해소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마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 거리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 분노의 에너지와 희화하는 건 유의 그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개발신혜님은 순실각화 제지선언을 하셨는데요 쓰신 글을 보면 최순실이 짱이네요 최순실각화의 은덕이라는 제목에 딴지일보 접속자 현황 그래프를 첨부를 하고 덕분에 광고비가 늘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겠네요 개발신혜님이 올리신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그래프는 방문자 수 그래프였는데요 딴지일보 1일 방문자 수는 평균이 한 20만 정도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 10월 25일 날부터 급격히 늘어서 평소 2배인 42만 26일은 조금 줄어서 33만이었는데 27일은 55만 28일은 86만을 찍었습니다 이거랑 비례해서 페이지 뷰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아까 최다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죠 100만이 넘었죠 그리고 게시글은 보통 하루에 5천 개가 올라오는데요 25일에 7500개 가량으로 분노의 키보드 질을 해서 한 1.5배 정도를 늘었는데 이후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한 5천 개 내외로 올라왔다고 하고 댓글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리젠률은 평일 기준으로 보통 한 페이지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를 보였는데 요즘은 한 3분 정도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걸 보면 게시글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낮 시간대에 아재들의 화력이 좀 집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런 큰일이 터지면 사람들이 정말 이게 사실인지 맞나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걸 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뉴스도 많이 찾지만 커뮤니티를 또 많이 찾거든요 사람들 반응들을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딴지 게시판이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소재에 또 특화된 면이 또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방문하셔서 이렇게 반응들 보시나 보네요 네 덕분에 사이트가 굉장히 버벅여서 땅개질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서버를 늘렸는데 그거를 구매를 한 건 아니고 개발 서버로 가지고 있던 여유분을 투입을 하신 거라고 해요 대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고 접속자가 많이 늘고 해서 서버나 여러 가지 준비들을 미리 당겨서 대선 전에 미리 당겨서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선은 이미 시작된 거죠 네 그리고 어제는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었는데요 피켓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세금 내는 줄 알았는데 복채 내고 있었네 맞아요 봤어요 세금을 낸 줄 알았는데 복채를 내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모 여성분이 최순실 씨 코스프레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들고 다니는 사진이 올라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게요 비슷하던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실례지만 정말 너무 비슷해서 놀라웠어요 뿌듯하실 거예요 아마 날씨가 어제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밤에 네 그랬죠 어르신들 굉장히 추우셨을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쉬시면서 몸을 좀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어제 나가지는 못하고 어제 그 시간에 TV조선을 보고 있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묘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아주 진풍경 중에 하나죠 조선일보가 예전으로 치면 진보 좌빨의 편을 들어갔고 시위대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시위대 걱정하고 시위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앞에서는 막 경찰들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염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요 네 참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번에도 사실은 박근혜를 처음부터 그 친구들이 안 붙었던 게 아니라 박근혜한테 이미 붙어 있다가 이제 뭔가 그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이거에 대한 추정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은호 게이트니 뭐니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와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박근혜 측과 조선일보가 이제 그 보도 취재 탐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기자들 내서도 이렇게 공인하는 언론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동안엔 늘 갑의 위치에서만 쓰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갑을 향해서 이제 정말 그 취재력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그 배신감이 들기도 하죠 니들이 그렇게 잘 하면서 이제까지 왜 그랬냐 그런 식으로 좀 불쾌해하는 그런 또 반응도 많이 있죠 저는 한편으로 이게 김영란법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가 정보를 쥐고 있으면 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약점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 아 그 김영란법에 의한 반사작용으로 네 아 기자들이 그야말로 뭔가 횡포를 부리거나 이제 그랬던 거에 대한 약점을 잡힐 수 있다 유착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 고리를 제공한 게 김영란법 아닌가 물론 저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편이라 박근혜가 저렇게 됐으니 이제는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려는 지금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게 좀 지배적인 분석이긴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내일 다시 적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아무튼 우리 편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조선일보 파이팅 저도 집에 조선일보 채널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다시 풀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정말 어제 애들하고 tv조선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인영박 때 낙하산으로 공영방송 사장 다 안 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방송에 자기들이 털리고 있으니 네 맞아요 이게 아마 정청래 의원도 되게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17대 때 정청래 전 의원이 미디어 관련해서 특히 신문법 관련해서 법안을 진행했던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원래 정청래 전 의원이 종편방송의 방송 진출을 막았었는데 그게 이제 인영박 때 풀려갖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 방송 미디어가 종편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정말 자승자박이 돼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재밌어요 이 부분도 그러게요 네 오늘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쿨계 브리핑 가주시죠 네 쿨계 브리핑 오늘의 키워드는요 물대포입니다 아 물대포요 22일 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물대포의 위력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방송을 하고 경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저희 자유게시판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반응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걸 본 slsjj님이 보면서 겁나 빡치는 중이라고 처음으로 반응을 올려주셨고요 네 그 레인메이커님이 물대포가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정도라니 좌로윈 위민이 좌로윈 육뽕님이 좌로윈 육뽕님이 훈덜덜하네요 저거 맞아본다는 의대교수 이거 보고 도망가겠는데요 좌로윈 육뽕이요? 네 네 닉네임을 굉장히 담담하게 읽어주시니까 네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네 그는 놓치지 않으시네요 네 네 이 방송 내용은 금호역 주차요원님이 스샷으로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사건 당시 수압은 14바라고 해요. 14바요? 네. 그게 바가 B-A-R이라고 수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어요. 경찰은 발표하기에 15바로 쏴도 3mm 두께 유리도 못 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처음에 수박이 깨지는지 보겠다고 책상 위에 수박을 놓고 실험했거든요. 그런데 14바로 쏘니까 수박은 물론이고 책상까지 깨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밖에도 나무판자 철판 벽돌로 쌓은 탑 등으로 실험했는데 이게 다 쉽게 부서지거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과연 어떨까 경찰이 발표한 게 맞나 싶어서 3mm 유리로 실험을 했는데 5바에 깨졌고요. 5mm 유리는 7바에 깨졌습니다. 아니, 실험하면 나올 걸 왜 그렇게 구라를 쳤죠? 그러게요. 우습게 본 거죠. 3mm 유리를 세로로 했나? 그걸 또 아직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조작이라고 믿는 일부들은 유리 면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넓은 유리로 해서 쉽게 깨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리만이 아니라 철판까지 날아갈 정도면 이 얘기는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호역 주차 요원님은 마지막에 정리한 뒤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경찰은 시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물대포 얘기가 80개 내외의 글이 올라오면서 백남기 농민영장 집행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 숫자는 거의 집계불가까지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정말 난리였었죠. 저도 이제 최순실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영장 집행한다고. 영장 만료 일자가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집행한다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뭐 하는 방송들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여기서 정말 경찰들이 또 목니를 부리면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막 그런 생각으로 정말 되게 걱정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밖에도요. 바이츠님이 물대포 맞아본 경험이라며 mb 시절 광우병 집회 갔다가 맞아봤는데 그때는 약하게 쌌는데도 남자들이 밀릴만 했다고 경험담을 풀어주셨고요. 그래그 아라키님이 고재열 기자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손 사진. 물대포 맞은 손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많이 돌았던 사진이죠. 퉁퉁 부어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밖의 뭐 신의 한수라는 방송이 있어요.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방송인데 경찰 살수차를 못 구해서 청소 살수차로 섭외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 이렇게 실험해보니 굴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조작이다 라는 결론을 내서 또 나름 그 사람들 그쪽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보면서 환호하는 얘기들을 이뤄준다거나. 그렇군요. 문제의 건대 교수가 실험에 불참한 얘기 등을 반복적으로 올려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백랑기 농민 영장 집행을 막자는 여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를 옹호하고 싶어도 영상이 있잖아요. 물대포 맞으면서 백랑기 농민님 이렇게 뒤로 나뒹그러지는 사진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백랑기 농민은 정말 병원에 입원해갖고 혼수상태로 계속 몇 달간 아무튼 지속이 돼 왔었고 그게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애초에 병원 기록에 두부 외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더 이상 뭔가 다른 요인으로 죽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빨간 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랑기 농민 넘어졌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때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얼핏 정말 의심의 눈을 막 정말 모든 일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빨간 우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의 제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경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풀려놓은 것도 나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주변에 목격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더 뭘 해야 되지? 마치 총을 맞았는데 총이 아니라. 병사다. 사상풍이다 이거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식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월호 때도 저는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가 있나. 단식하는 데 앞에 가서 치킨 뜯고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무너진 나라의 무너진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 이제 딴지일보에서 한 15년을 가까이 이제 뭐 15년 넘게 뭐 일을 하면서 나름 전문기자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고우영 삼국지 관련해 갖고도 전문기자고. 그 뭐 성인용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허경영도.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허경영 이거든요. 제가 아마 국내에서 허경영을 가장 많이 인터뷰했던 기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전에 이제 허경영이 그 박근혜 관련해 갖고 박근혜랑 결혼할 거다. 박근혜한테 구애를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예전에는 정말 얘가 미쳐갖고 그랬나 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그 최순실 사건을 보고 나서 제가 약간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퍼즐이 뭔가 맞춰진 느낌이었는데 허경영이 예전에 박수무당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허경영 씨는 어쩌면 박근혜의 성향이나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관계랄지 최태민과의 관계랄지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잘 알았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과 뭔가 그 인연이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포장을 하거나 그런 쪽에 조회가 있으면 충분히 구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허경영이 예전에 박근혜와 같이 앉아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사무실에 걸어놓기도 하고 대중한테 공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건 어디 무슨 어디 대회 가서 이렇게 옆에서 몰래 앉아서 사진 찍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은 정말 그 자리에 초대돼서 가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죠. 일종의 사이비 종교 관련자들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맥락으로 있을 것만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허경영까지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박근혜 그래도 일국의 그때는 물론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일 때 혹은 대통령의 영예일 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추파를 던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로 박근혜한테는 그게 먹힐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결고리가 없는 게 없는 느낌?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정리가 될라는지. 오랜만에 허경영 씨를 한번 다시 만나볼까? 그런데 정말 설마였거든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이랬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도 예전에 최태민 관련 무슨 CIA 보고선이 김재규가 조사했던 내용들 그런 걸 다 봤었는데 정말 실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 진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소름이 끼쳐요. 정말 지금 와서는 뭐가 진실이라 그래도 다 믿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 예전에는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 최순실과의 관계가 그냥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패단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다고 하면 최근에 최순실의 미르니 K재단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그런 이익들이 그런 관계에서 어떤 개인 몇 명들이 다 폭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착출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개인 간의 관계의 문제도 아닌 거고 큰일이 난 거죠. 봉계방 계속하면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긴 우리 얘기예요. 치정. 이건 정치가 아니라 치정이고요. 정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얘기 정말.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누구한테는 좋겠지만 누구한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정치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당면 과제 해결책.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사생활 스캔들. 네. 그런데 그 사생활 스캔들이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일어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이야. 왜 안 내려오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입국을 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시고. 이게 아무튼 제가 정말 정치 얘기로 흥분을 하거나 정말 안 그러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무튼 물론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 닿아서 그런 거긴 할 텐데. 왜 안 내려오고 거기에 계속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판액에 대한 얘기도 분분한데요. 이걸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시키면 오히려 새누리한테 대선이 유리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면 반드시 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걱정이 돼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떤 역사적인 설레가 돼서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얘기 잘 꺼내셨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곳에서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거국내각을 구성을 한다느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은 아니고 국민 유권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맞다고 봐요. 감정적인 게 꼭 틀리지만 않다고 봐요. 그렇죠. 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광주에서 그게 폭동이면 또 어떻냐 위에서 잘못하면 폭동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게 이런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게 국민이라면 당연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이거는 협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 불리할 수도 있어.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원칙이 우선이고 정치공학은 다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이건 하야를 시키는 게 맞아요. 하야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사과 발표한 다음 날 웃는 얼굴로 나타났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를 거라고 봐요. 사태의 심각성을. 가능성의 문제는 저도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저런 거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어떻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끌어내기 전까지는 본인이 내려오겠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게 주변 사람들이 다 시야를 가릴 것 같은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김재원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잘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친구 조언 받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오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조선지 되면 또 모를까 지금 랜선을 끊어놓은 것도 아닐 테고 인터넷만 뒤져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나는 걔 걱정하기 싫어요. 걱정하기 싫고 주변에 인의 장막을 쳤든 뭐든 간에 나는 정말 하루라도 이런 대통령을 두고 사는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쪽팔려요. 네. 정말 심각하게 그래요. 판타스틱 코리아네요. 네. 뭐 얘기가 이렇게까지 발전됐지만 물대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물대표 얘기였구나 했잖아. 게시판으로 세상을 보는 팟캐스트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본격 게시판 방송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골뱅이 gmail.com 본격 광고를 본격 게시판 방송에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0월 27일에 걸스데이트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펌. 스토커 남친을 떨궈낸 방법.jpg라는 제목인데요. 스토커 남자친구요? 네. 스토커 남친을 떨궈내는 방법이 있나봐요. 그래요? 네. 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구 남친이 다섯 살 많았는데 집착이 쩔었었어. 반말로 계속돼요. 남자 아닌 여자친구랑도 늦게까지 술을 못 마시게 했어.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10분마다 전화해서 화내고 남자인 친구랑도 구 남친이랑 사귀는 동안에는 못 만났어. 한 번은 내 친구들이랑 남친이랑 친해지게 해보려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구 남친 새끼가 술이 완전 꽐라가 돼서 진상을 부리고 내 친구를 때림. 남자애를 때렸대요. 그래서 말은 내 친구한테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는데 친구가 네가 사과할 일도 아니고 이해하는데 너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저 새끼 언젠간 크게 사고칠 놈이니까 깊은 감정이 아니면 헤어질 거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거 말고도 술 처먹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이 난리 난 적도 있었어.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 새끼랑 만나기 싫어서 잠수 좀 타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났더니 우리 집 앞에서 죽치고 있었어. 나 존나 집에 없는 척 했음. 그리고 차 끌고 나와서 수시로 우리 동네 오고 그랬어. 차를 끌고 이렇게 맴돌았나 봐요. 학교에 불쑥불쑥 찾아오고 학교 선배들이랑 술 마시는 때 끼어서 분위기 족같이 만들고. 핸드폰 수시로 뺏어서 문자 확인하고. 여행도 못 갔어 친구들이 다. 저는 여자친구들이랑 여자친구 항상 만나면 관심 없다고. 아 그래요? 저는 분위기를 족... 하여튼 진짜 이상한 새끼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좀 멀어지려고 하니까 더 정신병자처럼 집착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정신병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한 말을 씹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서 진짜 화내고 끝내자고 하고 잠수탔더니 사람 진짜 말려죽도록 회사 끝나고 우리 동네에서 잠복 근무하고 학교로 찾아오고 내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 뒤를 캐고 다니고 이랬음. 정말 무섭게 화내고 동네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데 친구가 너도 똑같이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야.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집착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줄 몰랐는데 이 친구가 다 코치해줌. 그래서 나도 구 남친 회사에 불쑥불쑥 찾아가서 남친이 여직원들이랑 막 대화하고 있으면 얼굴에 철판 깔고 가서 그 직원한테 뭐 하는 년이냐고. 시비를 걸었음. 여자분 지몸미. 그리고 구 남친 새끼 친구들이랑 운동하는 데 쫓아가서 운동도 못하면서 존나 걸리적거리게 하는 거 있잖아. 안 챙겨주면 막 삐짐척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구 남친 친구들이 원래 나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런데 몇 번 이러니까 짜증내는 기색이 역력했음. 그리고 남친 술 마시고 있으면 어디냐고 어디냐고 소리소리 질러서 찾아갔어. 그래서 나 구 남친 회사 직원들 회식하는 데 따라가서 2차까지 갔었음. 구 남친은 더 놀고 싶은데 나 때문에 회식에서 빠져나와서 나 데리고 나왔음.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결혼 얘기 꺼내고 돈 얼마 모아놨냐고 닥달했음. 그리고 마음이 식은 후부터는 한 번도 데이트 비용 내가 안 냈어. 한 번은 구 남친 회사에 돈 빌려달라고 찾아간 적도 있었어. 크리티컬이네요. 회사 경리한 데요? 그리고 갈 때 차비 없다고 만 원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예쁜 거 있으면 사달라고 사달라고 계속 졸랐음. 사줄 때까지. 결국 그냥 데이트 쫑날 때까지 만날 때마다 이랬어. 이렇게 하니까 엄청 길게 이런 것 같은데 길게 한 것도 아니야. 거의 한 3주 정도 좀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났음. 처음엔 내가 자기한테 전보다 더 관심 보이니까 좋아하는가 싶더니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다음부터는 내 전화를 가끔 안 받더니 진지하게 요즘 왜 이러냐고 원래 너로 돌아오라고 이랬음. 나중엔 결국 너 이럴 거면 헤어지자 라고 해서 내가 왜 그러냐고 잡았어. 그러면서 미안한데 너 80만 원만 빌려주라. 빙의가 됐나 보네요. 대단하죠 이분. 그러게요. 그러니까 남친이 너 내가 뭘 줄어 보이냐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헤어지자마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똑같이 내가 문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답장이 없어서 답장 올 때까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헛소리하면서 문자를 계속 보냈대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만 끝내자 이렇게 문자가 오더니 연락이 없었음. 그리고 나서 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또 뭐하고 지내냐라면서 연락이 와서 요즘 돈 없어서 미치겠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엄마가 카드도 없애버리고 용돈도 다 끊었어. 오빠 돈 좀 있어? 라고 이랬더니 그 후로 연락이 안 옴. 종지부를 딱 지웠구만요. 진짜 대단하시대요 이분. 그런데 재미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보통분이라면 이렇게까지 연기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걸스데이트님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펌글이죠. 아무튼 저도 저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네. 하셨어요? 아니요. 새벽에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못 끊어요 제가. 저는 끊고 싶은데 빨리 자고 싶은데 하셨구나. 아니 저는 당한 입장. 아 당한 입장? 진짜요? 한 4시 5시까지 전화를 안 끊어요. 그런 사람을 두 번 만나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쉽지 않죠. 내가 똑같이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요. 이분도 처음엔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여자들이 그쪽은 더 체력이 강한가 봐요. 새벽까지 통화하는 거는. 정말 저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계속 연락하는 것도 못 하겠고 그리고 아침까지 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제가 먼저 피곤해요. 벌써 먼저 지치셨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면서. 그러게요. 아무튼 저런 거 있잖아요. 눈에 놓는 이에는 이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니까 이렇게 떼어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무튼 이건 이렇게 현실성은 별로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작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달리고요. 여자분이 180도 바꿔서 삶을 바꿔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왜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심연의 괴물을 들여다보면 자기도 괴물이 된다고. 딱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스토킹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상대방을 지배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맞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재미는 있었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가면 결국 모든 사람이 장림이 된다고. 그렇죠. 이 얘기를 보다 보니까 제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친구도 여자인애가 남자친구가 그렇게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집 앞에 막 찾아오고 그런 건 기본이고 얘기를 하다가 길에서 싸웠는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질 거면 나 여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차도로 뛰어든 거예요. 오 진짜로요? 네. 그런데 친구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냥 인도로 다시 나와서 가더래요. 그 사건 이후로 더 집착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쫑났대요. 아 진짜요? 네.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쫑났대요. 지금 남자친구하고 괜찮고요? 지금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다른 분이랑. 아 그래요? 네. 플로리즘 얘기가 아니었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무튼 집착이 다 소용없다는 걸 언제쯤 니들이 알래? 본인 얘기시죠? 그것도 알긴 알아요. 90년대생 이후로는 그걸 집착병 의존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면서 알고는 있지만 사람 마음이 언제나 아니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저는 저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스토킹하고 그러는 게 일종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런 것 같은 거죠. 무지개를 쫓아가는 거. 무지개가 절대로 잡을 수 없는데 무지개 저 땅끝 어디에는 무지개가 딱 시작되는 곳 끝나는 곳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거나 하는 그런 아주 허황된 기대감 속에서 그런 게. 꿈이죠. 네. 그렇죠. 집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지개를 쫓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낭만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왜냐하면 그거는 그 반대로 말해도 똑같아요. 내가 다 뺏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호간에 지켜져야 바람직한 연애,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존중이 있는 사랑. 네. 다음 글은 퍼그매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심지어 학계도 안 간 글이에요. 네. 김혜무 님이 올려주신 10월 26일 월급쟁이 46%, 월 200만 원도 못 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간단하게 네이버에 뉴스원 기사가 선고된 거를 링크해 주셨는데요.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취업자 170만 명 음식점 취직, 청년 취업 1위 산업. 그러니까 음식점이 청년 취업 1위 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아르바이트도 포함인가요? 그렇죠.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근로자는 월평균 2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열악한 음식점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길게도 써놨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1,946만 7천 명 중 100만 원 미만이 11.2% 그것도 많네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4.6% 제일 많고요.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5.8%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반면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25.6%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4.4% 400만 원 이상은 14.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울한 얘기네요 정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마치 노예제가 사라진 그런 문명시대를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명목상으로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노예제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슬프네요. 사실 저는 좀 예상을 했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고액으로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는 음식점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는 격차가 커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대기업은 일자리가 소수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그렇게 월급 300 400은 30대 초반은 거의 꿈도 못 꿔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임금 수준이 예전보다 낮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저희 게시판 특히 무슨 억대 연봉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억대 연봉자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정당하게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반면 꼭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려오는 건 어떤 편법이나 탈법 이런 걸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고액을 만진다고 그러고 최순실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네 이러면 또 어제 tv조선 봤던 생각이 또 나네요. 기업에서 나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먹으려고 하이텍이라 그런 얘기들 전남편에서 났던 아들이 백화점에서 수수 밟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사실 이게 임금 근로자들한테 가야 될 돈이 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드러난 돈 드러나지 않은 돈들이 훨씬 많겠죠. 최순실 같은 최순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런데 주변에 아름아름으로 뭔가를 해주고 뭔가 이익을 몰아주고 하는 일은 규모가 작을 뿐이지 사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것도 사라진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딱히 최순실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면 회사 아니면 뭔가 암튼 이권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식의 냄새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원칙이 없는 이익들 그런 것들을 다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아마 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아마 그거 다 캐낼 수만 있다면 캐낼 수 있고 그걸 나눌 수만 있다면 그렇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그렇죠. 계속 또 흥분하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걸로 일부러 좀 뭐 시국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가벼운 걸 좀 골라봤어요. 이거는 10월 25일 날 올라온 글이고요. 제목이 오빠 좀 더 김숙희. 닉네임이죠? 네. 그런데 닉네임인데 이걸 또 제목으로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오빠 좀 더 김숙희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내용이 오빠 좀 더 김숙희. 원할머니 보고쌈. 불켜보니 처제. 또 이런 닉 뭐가 있나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런데 이분 작성자의 닉네임이 형수님 저 흥분인데요. 골라도 꼭 그런 걸 골라오시네요. 닉네임이 형수님 저 흥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놀부동생 흥부. 형수님 저 흥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좀 성적인 어떤 말장난 패러디 그런 걸 했던 게 또 뭐가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1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100개가 넘어요? 네. 115개의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화장실 연쇄 삽입마. 후장춘 박사. 예전에 왜 후장춘 박사를 쓰잖아요. 왜. 씨 없는 수박. 후장춘 박사. 어우 깜짝이야. 소녀 탐한 김전일. 털미섬싱. 털미섬싱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많이 회자됐던 거고.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 나오신 것 같네요. 네. 내가 후장춘 박사는 진짜 방심하다 터졌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식의 말장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메신저가 처음 나왔을 때 메신저 닉네임을 이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뭘로 하셨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 그걸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썼던 닉네임들을. 아 진짜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삽입의 추억. 예전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삽입의 추억이라는 걸 쓴 적도 있었고. 예전에 또 뭐 선영아 사랑해라고 하는 광고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또 이제 뭐 선영아 나랑해 뭐 그런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뭐 노인과 하다 뭐 아무튼 그런 옛 생각도 나오고 아무튼 그 글 제목 오빠 좀 더 김수키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요즘 이 우울한 시국에 좀 유쾌한 유쾌하다기보다 아무튼. 유쾌한. 어떤 분은 좀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 편집장님의 취향에 맞는 그런 글들을. 아 예전에 이거 발음 못하셨나요 산타 핥아보집. 진짜 내가 너 잘한다 너. 그 역사를 적어주셨는데 차마 발음하지 못했다. 네. 이게 본개방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본개방에서. 이런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산타 그 하라가. 근데 여기가 어떻게 있냐고. 핥아보집. 아이고 분명히 불편나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보고 이거 편집을 좀 잘해 주셔야겠네요. 방송의 질을 그냥 확 낮춰버려야겠네요. 양보단 질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6시 내 고안도 있고. 그렇죠. 6시 내 고안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형기증나. 아무튼 이거 저기 보랄 끈타 이거.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굵은 악마. 오빠 좀 더 김숙혜로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저희 딴지 게시판에 있으니까요. 관련 후학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게시물 속은 이상입니다. 네. 1분은 여기까지 하죠. 본격 게시판 토크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딴지일보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유게시판 혹은 본격 게시판 방송클럽에 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저희 마음대로 정합니다. 딴지일보 홈페이지 게시판과 함께하는 본격 게시판 방송 2부에서 계속됩니다. being on the way to beед回